LG 생활건강은 주가가 오랫동안의 하락소에서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 해제되면서 화장품 관련주의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9월 27일 전해보다 3만원 오른 67만 3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6만9천여주로 전해보다 42%가량 증가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그동안 코로나19 제약상과 중국의 도시봉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중국의 도시봉쇄가 완전 해제되면 매출이 늘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27일 주가는 연초인 1월 3일에 110만 4천원에 비해 39.04% 하락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25.59% 하락한 데 비하면 낙폭이 더 심한 셈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올해 2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연결기준 매출액이 1조 8,627억원, 영업이익이 2,166억원, 당기순이익이 1,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해 매출액이 8조 915억원, 영업이익이 1조 2,896억원, 당기순이익이 8,61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배당금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해 한 주당 1만 2천원의 배당을 실시했고, 현금 배당 성향이 23.8%로 나타났습니다. LG 생활건강은 최대 주주인 LG가 지분 34.03%를 갖고 있습니다. LG의 최대 주주는 구강무 회장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외국인의 비중이 37.50%, 소액지주 비중이 49%에 달합니다. LG 생활건강은 지난 1년여간 외국인의 지분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의 비중은 지난해 9월 1일 45.34%에서 올해 9월 27일 37.50%로 1년여간 7.8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기관은 지난 한 달간 주식을 5만 6천주 순매도 했습니다. 개인은 1만 4천주를 팔았고, 외국인도 4만 2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기관은 9월 15일부터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초련한 BM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